아시죠 제가 지은씨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머니 때문이란 거 어머님이 10년만 젊었으면 제가 프로포즈 했을지도 몰라요 거짓말인 줄 알지만 듣기는 좋네 지은이 아빠 그렇게 가고 웃을 일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자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웃고 살아 아버님께 해야 할 몫까지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우리 영은이한테도요 고맙네 진짜 고마워 아무래도 우리 그이가 자네를 보내준 것 같아 하늘 아래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우리 세 모녀 얼마나 불쌍하다고 엄마 취했다 그래 나 취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내가 너무 좋아서 기분에 취했어 취하면 안 되니? 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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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